보험학 2, 2, 5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요 초간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3개월 이내에 2년 이내 다 프리패스고요 딱 하나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입 전 진단 암도 원발암 아니면 재발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위아미든 대장암미든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받고 치료가 되고 완치를 받았어요 물론 암은 완치라는 건 솔직히 없고 추적한 치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상품을 가입하고 다시 대장이나 위쪽으로 재발이나 아니면 원발암 다른 암에 다시 걸렸어도 통 크게 5천만원 가입도 되고 보장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암은 최대 1억 얼마라고요? 2천만원, 3천만원 저희는 안 키워요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고 거기다가 유사암은 2천만원 갑기경제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경계속료량, 제자리암 이 모든 게 2천만원씩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구자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일반암 같은 경우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고 감액기간은 1년이에요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거기다가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서가 늘 그랬듯 90일만 지나면 보장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다가 또 소액암도 2천만원 가입이 돼요 유방암이나 전립수암, 아니 초기 이외에 갑상수암도 2cm 이상입니다 이 모든 게 감액기간은 1년, 면책기간은 90일 이후에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또한 유사암, 갑기경제,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경계속료량, 제자리암 여기다가 대장전망량까지 감액기간은 1년이고 면책기간은 없어요 가입 즉시 내일 건강검진 받아서 암이 걸렸다 통크게 천만원 보장이 가능하던 겁니다 그런데 감액기간이 있으니까 1년, 2년이니까 500만원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요 치약은 또 따로 있는데요 항암 약물치료비, 항암 방사선, 표적항암 그리고 항암 양성자, 아니면 항암 세기조절 아니면 여러가지 보장이 가능하니까 이런 게 20년 갱신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20세, 30세가 저렴하긴 하겠지만 이 상품은 30세부터 최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0세, 40세 분들은 여기 나와있다시피 보험료가 일반화 5천 그리고 소외감 2천, 유사함 천만원 플레이니 50세 기준으로는 4만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물론 남성은 8만원은 보험료가 비쌀 수 있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화 2천, 소외감 2천 그리고 유사함 천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3, 4만원대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비갱신형 좋죠 그런데 40대, 50대 분들은 20년 갱신하면 70대, 80대까지 충분히 아주 저렴한 플랜으로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불티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진단, 무서류, 그 다음에 부담보가 없이 할증도 없이 아주 저렴하게 초간편 한큐 0, 0, 5 초간편 암보험이 있기 때문에 암만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갑상선, 자궁근종, 무로 있어도 부담보 없이요 그리고 간수치로 인해서 약을 복용했든 아니면 간수치가 높게 나왔든 아니면 뇌혈관, 심장질환, 중대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보고 연락을 주고 있으니까 빨리 연락 주시고요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 비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 보험함께 연락 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비교해서 10원 한 장이라도 저렴한 이 상품을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맞춤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